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탕후루입니다. 요새 탕후루가 엄청 유행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깔아놓고 먹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. 블랙 사파이어, 스테비아 토망고, 샤인 머스캣, 귤, 딸기, 파인애플입니다. 이거 왕가 탕후루에서 배달시킨 건데 왕가 탕후루에 지금 딸기는 없어가지고 딸기는 대단한 탕후루에서 시켰습니다. 다 4개씩 시켰고요. 6종류 해가지고 24개입니다. 배달 팁까지 해가지고 딱 10만원 나왔어요. 10만원어치입니다.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뭐부터 먹지? 딸기부터 먹어볼게요. 원래 탕후루가 딸기가 근본이잖아요. 잘 먹겠습니다. 우와 귤 귤 귤 귤 귤 해서 고춧가루 바로 먹으면 맛있게 잘 먹어요 뭐 좀 먹으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두부로 먹으면 이 정신을 먹는데 왜냐하면 이 제로라 제로라 먹으니까 deswegen 먼저 먹으면 좋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거 좀 더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먹으면 조금 더 맛있는데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초콜릿은 꼭 먹기 전에 먹어봐요 타르기 ? 안 물려요 고춧가루 마가고싶은 마가고싶은 제가 좋아하는 거 같아요 진짜 짭조름한 거 같아요 근데 제가 뭐가 맛있게 먹었을때요 굴이 좀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을때 안에서 먹었을때 사실은 마가고싶은 짭조름이 마가고싶은 짭조름이 잘 먹었어요 처음엔 마가고싶은 짭조름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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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소시지 소시지 바삭바삭 소시지 당면이 쌀이도 더 오래된다 제가 꼭 뺀다니라 뱀다니라 후추링 뱀다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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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은 갈빡이 아삭해서 좀Qué.. MS 굳굳굳굳굳굳굳굳굳굳굳굳굳굳굳굳굳 오 갈빡이 국물 멈추냉굳 다진 달걀 참기름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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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 단무지 양념이 깍지않고 달걀! 달걀! 고춧가루 고춧가루 부추 고춧가루 고추 와 진짜 안 물려요 계속 맛있어요 더 맛있네요 이번에는 다저분한 뼈에 넣어서 더 맛있을 것같아요 둘 다 푸짐하고 다지분한 맛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게 맛있는데요 더 맛있게 담아서 더 맛있게 담아만요 더 맛있게 담아요 더 맛있게 담아요 더 맛있게 담아요 더 맛있게 담아요 양념장 고춧가루 우유 고춧가루 소시지 요리에 고춧가루 굳이 고춧가루 바삭icha 상 Stan 토마토 진짜 물리지는 않거든요? 근데 좀 배불러다 너무 맛있음 너무 맛있어 아니요 너무 맛있구요 너무 맛있어서 매콤하고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주 맛있어 정말 맛있어서 워싱턴 micellar 치킨 아삭아삭 오늘 이렇게 탕후루 24개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있었어요 하나도 안 물리고 근데 좀 배가 불러요 포만감이 포만감이 꽤 듭니다 저는 그래도 한 10개 정도 먹으면 좀 물리려나 생각했는데 아니 계속 맛있었어요 진짜 와 이러니까 유행하는구나 탕후루 원없이 먹어보고 싶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원없이 진짜 먹어봤습니다 막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달지도 않았고 그냥 적당히 달달하니 맛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